안녕하세요. 베가스입니다. 이번에 먹티 사이트와 먹티 검증 영상이 아닌 다른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최근에 유명 먹티 검증 커뮤니티나 먹티 제복으로 이용하여 사칭을 하는 곳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 베가스 커뮤니티를 사칭하는 곳도 있으며 어떤 식으로 사칭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구글 검색창에 먹티 검증 또는 놀이터 이름과 먹티를 같이 검색했을 때 이런 창들이 많이 보이실 겁니다. 먹티 사건이기에 궁금하신 분들은 분명히 눌러보실 건데 정작 먹티 사건 내용이 아닌 토터 사이트로 접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들이 운영하는 곳으로 회원을 모집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사용 중인데 사칭을 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는 곳들을 믿을 수 있으신가요? 홍보부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곳이 먹티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매우 위험한 곳들로 판단되니 저런 거짓 홍보에 속아 먹티를 당하시는 분이 없으시기 바랍니다.